나스닥 주가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2 출시가 IT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CMP미디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단 발생한 일에서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이폰 12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0.5%로 동결을 했고요. 시장의 반응은 예상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별다른 큰 반응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금통위에서 0.5%로 동결을 했죠. 국내외에 미치는 물가와 그 다음에 경기가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인데, 일단 이렇게 경기가 개선되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부동산과 주식에 있는 이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과열 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10월에는 금리 동결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둔 것 같고요. 미국을 좀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를 변하면 우리나라가 뒤따라서 가는 경향이 컸었거든요. 금리를 하락하면 우리나라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켰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이 코앞에 두고 있는데 바이든 대선 후보가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략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확장적 재정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좀 우려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물 시장에 대한 과열 국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미국에 있다는 부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들이 조금씩 경기 집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또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경기 선행 지표인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기존의 기술주들, 성장주들로에 대한 유동성이 계속 가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오히려 금리 상승을 하면서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오히려 그런 시그널들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려면 한국은행 자체가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그 다음서부터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확신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도 워낙 또 뭐 우리가 좀 잠잠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금리를 올리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금통위는 열리겠지만 뭐 금통위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끌고 이러는 건 당분간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서 2,4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오늘은 그래도 보면 비교적 큰 폭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국내 시장 보시면서 한번 짚어주시죠. 뭐 관심이 가시는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제가 앞서 미국 시장 말하면서 좀 국내 시장도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결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국경제열 이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바이오에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임상 3상 중단, 백신 중단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나타나야지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우려를 좀 작용을 해서 투심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정부의 추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지만 결국은 코로나19가 정상화가 안 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소비가 계속해서 반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는 유동성 함정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 그때 강등을 하면서 크게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41개국 분석한 결과가 GDP 대비했을 때 국가 채무 비율이 1%포인트가 증가할 때마다 신용등급의 0.03%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워낙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여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과거 IMF와 좀 다른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GDP 대비 37.7%에서 코로나19에서 추경이 나타나면서 43.9%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빨리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이 들어와야 세수가 확보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체되게 되면 결국은 채무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함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유동성 함정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력과 국가 한 나라에 있는 인력과 자본이 모두 다 이렇게 투입돼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금리를 내리거나 또는 돈을 더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하게 되면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요. 인력이나 자본이 모두 다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면 금리를 내리고 또 유동성을 더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즉 한국은행이 돈을 거기에다가 더 넣는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도 더 늘어나지 않고 투자도 더 늘어나지 않고 이러는 형태가 되는 걸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지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이재진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유동성 함정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를 더 내리고 또 유동성을 더 집어넣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잘 올라와서 나스닥이나 다른 주가들 기준으로 거의 사상 최고치의 1.5%내로 접근을 하는 형태였는데 어제는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속적으로 주가가 오른 거에 따른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최근에 주가 흐름 패턴을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나왔었을 때는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배터리 데이도 그랬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나오는 미국 애플에 대한 신제품도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했다라는 측면들이 작용을 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같이 상존하다 보니까 공존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서는 조금 주가가 과열된 부분들이 있어서 차인매물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정답은 없지만 대표님의 생각만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을 할 거다. 또 한쪽에서 생각은 뭐냐면 아니다. 그냥 박스권이다. 차상 최고치와 그다음에 이번에 왜 9월 중에 내려갔던 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점 하나는 그냥 박스권 내를 올해 내로 지속할 거다라는 두 가지 전망이 있거든요. 어떤 쪽에 좀 힘을 싣고 계십니까? 올해 내 전망은 박스권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지금 정책재료나 이런 것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지표와 코로나19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수치들이 나와야지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추가적인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시그널이 나온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고점 부분에서 돌파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기간 불확실성은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이폰 12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아무튼 스펙과 특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총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5G 탑재, 세 번째는 라이다 센스, 마지막은 맥쉐이프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디자인 부분에서는 아이폰 4와 아이폰 5 쪽 기존 모델에 있는 깻잎 통조림 모양이라고 하죠. 그 디자인으로 다시 조금 회귀를 했다. 레트로 감성을 좀 어떻게 보면 끌어당기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5G입니다. 애플도 삼성이 선도주자로 튀고 5G로 현재 선도로 나가고 있는데 후발주자로 애플도 5G를 현재 도입을 전 모델에 5G를 탑재를 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라고 하면 레이더의 극초단파를 발사해가지고 대상물까지 왕복거리를 추정하는 걸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데 이번에 두 가지 모델에서 아이폰 12 프로랑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현재 라이다 센서가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맥쉐이프라고 아이폰의 무성 충전기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보조를 지급해주는 부분에 맥쉐이프가 현재 지급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세 가지 크기로 5.4인치, 6.1인치, 6.7인치 세 가지 디스플레이 크기로 나가고요. 그 다음 모델은 총 4개입니다.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카메라 쪽을 살펴보면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는 일단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인 경우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초대장에서 애플이 하이스피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결국은 속도라는 측면이 결국 5G에 대한 연관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즌과 해서 초고주파인 28기가이츠을 지원을 모델하는데 28기가이츠은 상당 부분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모델 지금 현재 미국 전역에는 좀 어렵지만 일부 지역에 현재 28기가이츠 해서 주파수 지원, 5주파수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3.5기가이츠, 그러니까 현재 갤럭시와 동일한 5G 상태의 주파수를 지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라이다 센서를 지원하는 걸 보면 결국은 AR 쪽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 탑재를 하는 건데 현재 5G가 이제 되기 때문에 거대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라이다 센서를 결화하는 증강형실이나 다양한 부분들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라이다 센서가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보면 되고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CD는 다 없앴고요. 모든 모델은 OLED로 가게 됐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폰 12가 나온 것이 애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저께 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아마 출시되는 거에 대한 기대로 올랐던 것 같고 어제는 또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현실이 되니까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애플의 주가가 최근에 보면 그다지 아무튼 과거처럼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구원투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더 시장에 대한 아무래도 경기 민감 섹터이다 보니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폰이 과거에 슈퍼사이클이 도래되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이폰5와 아이폰6S가 나왔었을 때입니다. 5년 전, 6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아이폰5 같은 경우는 1억대 돌파를 했고요. 아이폰6S 같은 경우는 2억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외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폰 시장의 마켓시어를 봤었을 때는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가 나타날지에 대한 여전히 조금 그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좀 워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출하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했었을 때는 5%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과거 슈퍼사이클만큼 나왔었을 때의 출하 물량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단은 현 우려감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5G가 들어갔다는 거, 신규로 들어갔다는 거 항상 주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많이 올려, 별로 탄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5G가 전 모델에 탑재가 됐다는 부분 자체에는 일단 3분기의 기준 보급률 자체를 15% 정도 잡고 있는데 4분기에는 25%까지 그 전망을 조금 기록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11월 아이폰 12가 출시됐었을 때 결국은 월 80만 명 이상 가입자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보고. 국내에서만. 그때 이 중에서 SK텔레콤이 기존에 5G 가입자를 50%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고객들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위를 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신사에 있는 새로운 실적에 대한 애플로 아이폰으로 인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애드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애플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큰 아이폰 12만의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조금 우려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간단히 한번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 갤럭시도 5G고 그 다음에 또 아이폰 12도 5G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아이폰은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있는 고객층을 뺏어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5G를 첫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기대감이 더 많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5G 요금제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있죠. 5G 요금제를 인하를 해라. 국내에서 잘 안 터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부는 교체 수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일부는 있긴 하지만 큰 부분에서에 대한 마켓 시어를 뺏기지는 않고 선도주자로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정적인 지위를 갖고 가진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준 CMP미디어 대표였습니다. 이재준 CMP미디언